예쁜 옷 입혀주셨네요 제가 그냥 손바느질로 처음 해봤던 거여가지고 안이 약간 너덜너덜 해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올라와서 다시 그 머리 있는가? 랜더 헤드 있는지 좀 뒤져보고 있는데 샵에서는 지금 착장 힘들어가지고 개인으로 지금 촬영해서 랜더 장터로 해서 검색을 해올까 랜더 거래하는 사이트 몇 군데 있더라구요? 네 그니까요 저도 거의 요즘 구할 때 거기 먼저 찾아보게 되는 거 같아요 이미 다들 머리를 싹쓸이를 하셨는데 헤드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헤드가 아무래도 제일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니까요 개조하려면 어쨌든 간에 머리는 있어야 되니까 머리가 꼭 필요하니까 머리하고 어찌 머리가 다 있으니까 이야 우리의 예쁜 옷입니다 제가 맨날 남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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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와가지고 아 이제 남자들 더 이상 보이시여서 그거도 이제 디자인과 전공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남자들이 한 30명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로요? 생각보다 인원이 그니까요 좀 더 여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디자인처럼 그래도 제품디자이니까 아 이야 이쁘다 기장 괜찮네요 당연히 미치게 주면서 사..사람? 쓸 거예요 이게 세월이 잘 사요 아빠 아 이쁘다 어떻게 안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둘